서울 강북구 가배 천준호 의원 상위법령을 통해서 검찰의 수석권을 축소하기로 한 법령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상위법령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였고요. 2020년 지난 국회에서 2월이죠. 2020년 2월 국회법 98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대통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법령 개정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네, 있습니다. 21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수된 것이 3,500건인데 외견 제시한 게 184건. 그게 상임위에서 검토된 겁니까? 상임위에서 검토한 것은 우리가 20대 국회에는 두 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상임위 검토 결과로 통보 건수는 21대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임위 검토가 끝나면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장과 본회의를 거쳐서 정부에 송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도 당연히 없겠군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정부가 그 결과에 회신한 사례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시행령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현재 민감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입법 차장님이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국회법 98조의 2에 대통령... 간략하게 답변 빨리 해주십시오. 네, 제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게 지금 2009년부터 이게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되면 수석주머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 행정위법 검토를 주기적으로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실에서 검토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수석주머니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에 의사일정으로... 그럼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국회 차원에서 보좌하는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전문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일정을 못 잡아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의사일정 안건으로...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들이? 네, 지금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던 건수가 지금 21대 국회에 벌써 3,500건 행정위법 제출된 것을 법제실에서 접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84건, 약 5.8%에 해당하는 건수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한 바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84건이 21대 국회에서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상임위로 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안건으로 올려져야 결국은 심의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찰청,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행령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네, 검토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보고를 해주시고 상임위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텐데요.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실무적인 준비는 다 돼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요. 의원들이 판단해서 그걸 논의하면 된다는 얘기신 거죠? 저희가 어쨌든 검토 보고서는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